아이고, 아이고. 웃음소리. 재밌네. 그렇게 안 가. 9천 원 됐잖아. 에이. 야, 아직도 안 자. 에이츠. 아, 그렇게 되는구나. 그렇게 돼. 그래, 그래도. 이게 어디야. 아, 9800원. 너무 재미있다. 이거 장 언제 마감하나? Y자산. 또 1만 원으로 올랐어. 아이고, 어떻게 보는데 재미가 있냐? 아, 1천만 원 늘걸. 큰일 나겠네. 위험한 소리 하네. 아, 이러다가 나 퇴사하는 거 아니야? 진짜. 이러다가 퇴사하는 거.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, 오르면 오르는 대로 잡았잖아. 됐다, 됐다. 여기가 중요해. 휴대폰 먼저 찾죠. 아, 휴대폰 없이 못 살아요. 바로 들어가네. 늦은 빠져네, 늦은 해. 어떻게 됐어? 어떻게 됐어? 어? 왜? 로그인해야 돼. 로그인할 때가 제일 떨려요. 어? 아! 올랐나? 됐다. 올랐어. 올랐구나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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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만 7천 원. 와... 이거는 진짜. 나 못 살아, 진짜. 아, 어제 말한테 올랐잖아. 아니, 1만 7천 원이 돼 있는 거예요. 어제는 커피 한 두 호잔 4만 명은 끝나는 가격이었는데 오늘은 배달을 시켜도 되는 가격 있더라고요. 몰라. 몰라, 진짜. 2.5? 2.05? 아, 잠깐만, 누가 올랐나. 야, 스케이프야. 너 진짜 파자구나. 얼마가 된 거야? 이렇게 빨간색이 일색이야. 어? 역시 빨간색이. 역시 레드가. 어떻게 해? 나 어떻게 해? 나 주식 천재 아니야? 야, 내가 이럴 줄 알았다.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1만 7천 원? 이렇게 올라도 1만 7천 원 아니야? 그러면 1천만 원을 했으면 더 많이 걸었겠네. 그래서 위험하게 계속 만약에 1천만 원 했다면 쉽지. 7만 원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거 잘하면 진짜 한 달에 주식으로 관리비 충당할 수 있겠어요. 표정에 농담 같지가 않아서 더 말리고 싶어. 나 너무 무섭다, 저 표정. 펜트하우스에 있는 재재의 모습은 너무 보여. 무서워. 저 표정 너무 무서운데.